트리키에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연합체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2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리키에가 이미 수개월 전 브릭스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. 소식통은 다음 달 22일에서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리키에의 가입 허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트리키의 대통령실과 외무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